차비 걸어갈래? 그러겄서도 오십 오백오석석들 뭐다 꺼내수 아따 정하게 만나요잉 그럼요 만나만나 그 때의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 뭐 어려운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 뒤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일 따라가서 갈까 보다 일 따라가서 갈까 보다 바람도 수여 넘고 바람도 수여 넘고 도가 여섯번째에서 도가 마무리가 돼 바람도 수여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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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라도 동설령 고개라도 이기 따라갈까보다 이기 따라갈까보다 이기 따라갈까보다 이기 따라갈까보다 이기 따라갈까보다 더 길어보네 막혀간디 무슨 우리 막혀간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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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라도 어서 גôt 이대라도 어서 chain 삼월 hur 삼월동풍 연자되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바 확Quote 임계신 천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을 다가 집을 짓고 눈을 다가 집을 짓고 가요 집을 짓고 집을 짓고 눈을 다가 밤중이면 밤중이면 임오고고를 만남 임오고를 만나 만난 청회를 만난 청회를 하여 볼까 하여 볼까 하 rem이 하여 보다 가요 가요 여영을 듣고 여영이 이별이 되려는가 세번째 방에서 여영이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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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아이고 이런 거걸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해 아무도 모르게 해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째 선생님 그렇게 남은 세월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만하시겠습니까? 어쩌지? 안될 못하는 거지 안될 못하는 건 없어 아니요 그냥 하셔 또 가셔도 되는 게 부원장이 북을 치잖아요 틀리는 데를 땜방을 다 소리를 해주니까 귀를 키우리면서 듣고 쌍창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을 말고 하셔요 장단을 다 이미 알고 소리도 다 배워서 하니까 거기를 하니까 충분히 다 마크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정도 할 때 좀 엄청 소리 공력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데거든요 그러는 데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이미 순서상으로도 엄청 어려운 대를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거를 우리 청사 선생님을 겁을 드릴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고고천 변이 쉽냐면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다 이렇게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의 다른 회원님들도 월등 높은 데를 다 하고 있죠 자기 연주소보다는 월등 높은 데를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 간신히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더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럽니다 그걸 능수능란하게 잘 하실 회원님들은 손에 꼽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갈까 보다를 한 다음에 고고천 변을 하고 우리 사철가를 하도록 거겄어요 사철가를 하도록 거겄어요 오늘은 기초민요를 딱 걸렸네요 시간이 이래 돼서 북을 허니라고 다음 주에는 설주간은 빠지네요 그 다음 주간에 할 때는 기초민요를 또 넉넉히 허겄습니다요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 부그러간 줄 모르고 아 부그러간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디 울음을 구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따로서 갈까 보다 임따로서 갈까 보다 바람도 수여 넘고 바람도 수여 넘고 수여 수여 그거더라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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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고 그거야 바람도 수여 넘고 바람도 수여 바람도 수여 넘고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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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고 수여 넘고 수여 수지 날찌니 해동창 보라멜 수지 날찌니 해동창 보라멜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희희희흥 따와러 걸까 보다 이희희흥 따와러 한하루 친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한하루 친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도 시작! 일 년 일도 보려 한 마는 보려 한 마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나 아직 못보는 곳 나 아직 못보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막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닿아 임계신 천막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닿아 집을 짓고 집을 짓고 하하 눈이 닿아 눈이 닿아 논의를 다가 밤중 밤중 이면 이 무거거 헐만나 밤중 이면 이 무거거 헐만나 만단 청회를 헐만볼까 만단 청회를 헐만볼까 이면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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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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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빵 여여여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르 흑을 어쩔 거나 아이고 이르 흑을 아이고 이르 흑을 아이고 이르 흑을 아이고 이르 흑을 이러허걸 아이고 이러허걸 아이고 이러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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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허걸이지 그런 게 전부 다 안돼 아이고 이러허걸이 아니라 아이고 이러허걸 아이고 이러허걸 너를 이미 나왔어 너를 하고 다시 치는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러허걸 어쩔구나 아이고 이러허걸 어쩔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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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귀를 쫑긋하게 열어놓고 들어, 귀를 쫑긋하게 열어놓고 들어, 대충 듣지 말고. 대충 들으면 대충 할 수밖에 없잖아. 잘 들어도 잘하기가 힘들지. 대충 잘하는 게 그렇게 생각나? 제 사회에 존재할 때, 대충 일정할 때, 대충 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라치의 과연, 대충 들으면 과연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대충 들으면 계란하게 열어놓고, 동생이다면서서.